3.1 신고는 3시면서 하나인 신이라는 것은 즉 신의 새 모습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신의 새 모습을 가지고 고해주겠다. 원래 더 근원에 가면 환웅이어야 돼요. 단군 이전에 환웅의 가르침일 겁니다. 3.1 신고가 그러니까 3시면서 하나인 신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때 이 신은 무극, 태극, 황극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1장에서는 무극을 주로 얘기합니다. 2장은 태극을 주로 얘기합니다. 3장은 황극을 주로 얘기해요. 즉 1장에서는 우주의 초월적인 근원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우주가 이 하느님 자리가 우주를 낳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그 하느님이 우주를 경영하는지를 얘기해요. 3.1 신고에서도 말하는 신이 원전한 애고를 초월한 우주를 창조한 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실제 북극성에서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인간 중에서 제일 신성한 존재인 하느님을 말할 때도 있다고요. 3.1 단군께서 말씀하시길 큰 신하인 팽우여 그대에게 하늘 존재의 하느님 무극은 나에 대해 말하겠노라 4.1 무극의 나라는 말을 제가 해붙였을까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와 저런 게 있구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극으로서의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늘이에요. 이 무극을 뭐라고 제가 불렀죠? 존재의 하느님. 태극은요. 천지인을 창조하는 CR이니까 창조의 하느님. 자, 황극작용은요. 경영의 하느님. 지금 1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존재의 하느님에 더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그대의 눈에 보이는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저 하늘이 아니다. 그러한 하늘은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하늘이니 땅의 상대로서의 하늘일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저 푸르고 검은 하늘과 그대가 딛고 서 있는 땅을 낳은 근원으로서의 하늘이다. 내가 말하는 이 하늘은 조금 더 형체가 있지 아니하며 조금 더 정해진 바탕이 없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공간 안에 어떤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동서남북의 구분도 없다. 그 자리에는 시공이 붙지 못한다.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싸 앉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이다. 자연의 하늘이 아닌 마음물의 뿌리인 태극의 바탕 무국에 대해 설명한다. 태극의 바탕이라는 얘기는 태극 얘기도 지금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국을 그냥 허공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물의 근원인 그 하느님이 본래 공허하다 하는 식으로 태극의 기반을 두고 무국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간단하고 한 번 몇 줄 안 되는데 참 종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장난삼아 지을 수 있는 글이 아닌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여기서는 태극의 납니다. 태극의 나 께서는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계신다. 맨 꼭대기 여러분 마음에서도 맨 꼭대기에 계세요. 이걸 밖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의 맨 꼭대기입니다. 오감의 대상밖에 못 만나요. 밖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가야 오감 너머에 있는 의식을 만나게 되고 의식의 더 너머에 있는 의식의 근원을 만나요. 그 차원이 여러분 마음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없어요. 더 근원적인 걸 추구해 들어가셔서 물질보다 더 상위 차원의 정신 정신의 더 근원적인 핵 이걸 찾아가시면 거기가 하느님 자리입니다. 여기서 정신과 물질이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그래서 태극의 나는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계시고 하느님은 위대한 덕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으로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제하신다. 자 여기 때는 이미 주제의 하느님 황극의 나로 이제 또 확장됩니다. 이야기가 마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지극히 광명하며 신령하시니 감히 이름을 지어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언어를 초월해 계신다. 그러나 이러한 초월적 하느님도 소리의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끝내 친히 볼 수 있다. 제가 수렴법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수렴법과 수련의 원리를 짧게 돼 있으니까 좀 압축돼 있잖아요. 풀어봤어요. 그대가 하느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모든 분별심을 하느님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애고를 초월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애고를 초월해야 하느님과 하나가 되죠. 애고 안에 있을 땐 여러분 우주의 변방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중심으로 가고 싶으시면 변방의 속성이 있죠. 생각감정 오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변방의 속성이거든요. 시공 안에 존재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한 번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울고 웃고 오감을 느끼다 보면요. 시공 안에 머물게 됩니다. 시공 안에 존재의 속성을 한 번 놔보세요. 주객을 나누지 말고 나와남도 나누지 말고 시간도 공간도 다 잊어버리고 계시면 오직 몰라로 밀고 나가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시공 안에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몰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대는 본래 하나님과 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직 동일한 것이라야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없다면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하느님께서 이미 그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대의 머릿걸에 내려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마무를 주제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대의 본질로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대가 하느님을 보고 느낄 수 있었겠는가. 명상하다가 하느님을 느꼈다. 신성을 느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감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가시광선 아닌 색깔도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신성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신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같은 겁니다.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봐요. 신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대는 그대의 본성에서 하느님의 시야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안으로 찾아라. 그대의 본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싸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느님 자체다. 이겁니다. 그대의 텅 빈 본성에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이 이미 씨알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그대는 하느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을 이룰 씨야를 다름 아닌 그대의 본성에서 구해야 된다. 하느님의 시야를 되는 그대의 본성에 안좋아여 그대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다스려 하느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는 일체의 애고의 때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애고의 때를 벗겨내고 신성을 구현하시라 이겁니다. 덕스럽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요. 지혜롭고 자명한 진리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전능한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씨야를 온전하게 배양해야 한다. 그대가 본성을 되찾아 안주하고 애고를 정화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배양할 때 그대는 하느님의 분신이 되어 우주적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홍의 인간의 우주적인 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발상으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저 하늘은 하느님, 주제의 하느님, 환극의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에요. 경영하는 신성. 경영하는 하느님이요. 밖으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인간 중에 하느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저 하느님이 저 하늘 꼭대기 북극성에 계시는데 옛날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신기해요. 밤에 할 일 없으니까 별 보고 계셨겠다. 별이 그렇게 밤새 도는데 센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도는 자리가. 그 자리를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우주의 제일 거기 꼭대기 자리니까 하느님 저기 계시겠구나 했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찾아보니까 영적인 우주의 북극성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영적인 그런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가탁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성 할 때 물질의 북극성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영적인 우주의 북극성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 이곳은 온갖 선함을 계단으로 삼아 오르고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아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데 여러 신령한 분들과 여러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모시는 곳으로 크게 길하고 상소로우며 크게 광명한 곳이다. 저 하늘에 하느님의 궁전이 있듯 소우주인 우리의 몸에도 하느님의 궁전이 있으니 자 여러분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 몸에서도 북극성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 상단전이 북극성이에요. 우리 머리꼴이다. 따라서 이 머리꼴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인 자신의 본성에 훤히 통하고 내 안에 하느님하고 훤히 통해야 돼요. 그러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갖추어 온갖 공덕을 완수한 자만이 현실에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그런 자만이 이곳 하느님의 궁전에 올라 하느님을 직접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진짜로 북극성에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성통공안을 해내야 북극성에 갈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3장은 인간을 주제하는 인간적 황극과 황극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생들은 선과 악, 선악 속에 살겠죠. 선악, 맑음과 탁함, 두터움과 옅음, 이 서로 섞여 경계를 따라 멋대로 달려서 이 막 얽혀있는 이 조합들이 무한한 조합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섞이면서 어느 정도 맑은지 어느 정도 옅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무한한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중생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안에서. 그러나 철이는 느낌을 그치고요. 고른 호흡, 조식, 감촉을 금함, 감촉의 절제죠. 이 세 가지를 통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수행하면 이 세 가지를 수행하여 한결같은 마음, 즉 몰입입니다. 몰입을 잘해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다 보면요. 망령됨을 돌이켜 참되게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느낌을 선으로 바꾸고 기운이 기운을 맑게 만들고 탁하게 변해가는 기운을 맑게 만들고 옅어져 가는 이 생명력을 다시 두텁게 만들 수 있다. 느낌을 그침을 통해 자, 지감을 통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느낌을 그침을 통해서 일체의 생각, 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생각, 감정을 다스리면서 기쁨과 분노를 적절한 선에서 다스릴 수도 있으면서 또 초월할 수도 있어요. 감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선과 악이 없는 이니에이지의 참된 본성에 훤히 통하게 되면 그러는 중에 선악도 없는 본성을 훤히 꽤 뚫어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극히 선하게 하며 현실에서는 항상 선하게 만들 수 있어야죠. 악으로 안 가게 만들 수 있어야 되면서 현상계에서 이니에이지의 선함을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으니 이제 이니에이지를 정확히 알고 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본성과 통했기 때문에 이니에이지를요. 자신의 마음을 통해 온전히 지상에 구현해버립니다. 고른 호흡을 통해 일체의 기운을 다스려서 호흡 조절을 잘 하시다 보면요. 조식이 잘 되면 기운 조절이 돼요. 내 몸 안에 기운을 싹 단전에 쌓을 수도 있고 그걸 온몸으로 순환시킬 수도 있고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도 정확히 얻게 됩니다. 맑고 탁함을 초월한 참된 생명의 기운을 알게 되면 자신의 수명을 천지와 같게 만들 수도 있으며 현상계에서 기운을 자유로이 다스려 음양오행의 기운의 조화작용을 꿰뚫어 알게 되니 위대한 지혜를 이룬다. 감촉을 금함이라는 공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감촉을 금한다는 건 일체의 감각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두터움과 옅음을 초월한 참된 알짬을 보존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존귀하고 윤택하게 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상황이죠. 힘이 넘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힘으로 선을 실천해야죠. 힘이 넘치게 정기하고 윤택하게 하며 현상계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며 자유롭게 되니 위대한 능력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오감 절제 하면 여러분 선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그 능력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오감 절제라는 건 오감 절제를 잘 하시면요. 현실적인 힘이 생기고 자, 생각의 차원 상단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죠. 생각의 차원에서는 영적 지혜와 현상계의 지혜가 고루 겸비된 원만한 하늘 같은 지혜가 이루어진다. 감정의 차원 중단전에서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위대한 덕 위대한 자비가 이루어진다. 하단전 오감의 차원에서는 온과 선함과 덕을 자유자재로 현실화하는 힘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을 닦아 자신의 성품을 훤히 깨쳐 본성에 온전히 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충만한 알짬을 갖추고 덕과 지혜와 능력을 두루 갖추어 공덕을 완성하게 되면 이 두 공부가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분신이 하느님의 분신이 되어 하늘과 땅에 참여하여 만물을 두루 낳고 살리는 하느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된다. 삼일신고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으리라 이 부분만 강조했는데 제가 오해하실까봐 하느님 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지방에서 열심히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으리라 그러면 청와대가 영원한 쾌락 얻으러 가는 데 갔잖아요. 오해하실까봐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하느님이 하는 사업에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거죠. 우주의 센터에서 이제 홍익인간 사업을 우주 쪽으로 할 때 실제로요 삼일 그 상공유사의 그 일연스님이 해놓은 신화 내용이 뭡니까? 하느님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 지구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우주의 저 청와대 우주의 북극성에서 뭘 연구하고 있겠어요? 영득쾌락만 누리고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득쾌락은 기본이고 왜냐? 뭐든 번뇌에서 벗어났으니까 쾌락은 당연히 오는 거고 거기서 뭘 연구하느냐? 그분들이 우주적인 홍익인간 사업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를 좀 끌어올려야겠어요. 지구가 개벽기야. 그러면 직접 하느님이 내려왔잖아요. 신하들 데리고 삼천물이 데리고 내려와서 당시 원시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고 사는 법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결혼할지 어떻게 사회를 꾸릴지 다 가르쳐주고 홍익인간 이념으로 그걸 하라고 가르쳐주고 지감조식 금촉하는 법 수련법하고 철학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게 공안이에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